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지금 계속 선생님한테 이제 전상응용 건축제도기능사 이 실기에 대해서 많이 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편하게 당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것만 한번 간추려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2016도 있고 18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 거에요 근데 그런거 무시하지 마시구요 그냥 일반적인 거 쓰는 것만 쓰면 됩니다 현재 2016 으로 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뜰 거에요 그러면 그리기 시작 누리겠습니다 자 그리기 시작이 눌리면 주면 자 옆에 명령어 창이 뜰거고 여기 화면 창이 뜰겁니다 자 화면 베이스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도면 여기는 이제 명령어 창 내가 클릭할 수도 있구요 뭐 홈 삽입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단축키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 있는 부분을 가지고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험에 앞서서서 이 도면을 설정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제 첫번째 시간은 도면 설정입니다 자 먼저 스타트업 자 S T A R T U P 자 스타트업 이라고 뜨죠 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 대한 새로운 값을 1로 넣으세요 1로 넣어 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뉴 화면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우리 도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트법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컴퓨터를 키면 스타트업 1로 맞춰 주시고 미트법 확인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도면을 작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여러가지 뭐 뷰가 있을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에 약간 작업 공간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제도 및 주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2D 드로이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제도 및 주석으로 바꿔 주시구요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이루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우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해보면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데 옵션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작동을 할지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옵션 누르셨죠 자 옵션의 내용이 이렇게 뜨면 자 파일 화면 표시 열기 플럿 시스템 뭐 사용자 정보 제도 3D 모델링 선택 프로파일 온라인 여러가지 있는데 다 사용을 하지 않구요 먼저 이것부터 하세요 두번째 화면 표시에서 화면 표시에서 십자석 크기는 최대 100으로 해주세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화면 표시에서 십자석 크기를 최대 100으로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제도에서는 오스넵 표시기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3분의 2 크기 조은창 크기도 3분의 2 정도 크기 선택에서도 확인한 크기도 약 3분의 2 정도 크기 그립도 3분의 2 크기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해하겠습니다 자 적용해놓고 다시 맨 처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옵션 들어가셔서 여기에 파일 화면 표시 열기 및 저장 플롯 및 개시 시스템 사용자 기본 설정 다 필요했구요 화면 표시에서 십자석 크기 100 그 다음에 제도에서는 3분의 2 오토스넵 크기 조은창 크기 3분의 2 선택 3분의 2 그립 크기 3분의 2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적용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설명을 나중에 천천히 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오스넵 결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있는 라인을 가지고 한번 꺼볼게요 라인 선택을 했죠 그러면 뭐라고 뜨나요 첫번째 점을 찢었습니다 찍고 내가 아무 지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 했을까요 ESC 눌렀어요 자 이걸 선택을 해볼게요 오스넵이라는 거는 이 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져 있는 거 이 한 선이지만 양 끝점이 있을 거고 이거는 무슨 점 중간점이 되겠죠 이걸 표현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라인을 해서 이 근처점을 갔을 때 녹색이 뜨죠 뭐라고 뜨나요 끝점 중간점 또 끝점 근처로 가니까 또 근처점이 찍어지죠 이걸 녹색을 세팅하는 방법입니다 시프트 눌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시프트 눌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객체 스냅 설정에 들어가셔서 딴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꼭 이것만 해놓으세요 자 F3은 껐다 켰다는 겁니다 자 끝점 켜주시고요 중간점 켜주시고 중심점 켜주시고요 노드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4분점 켜주시고 교차점 그 다음에 연장선 직교점 근처점 자 근처점 끝점 중간점 중심점 노드점 4분점 교차점 연장선 직교 근처점 이렇게 해서 확인을 세팅을 합니다 자 일단 주울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거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 했죠 스타트업 자 S-T A-R-T U-P 맞죠 스타트업 A-R-T U-P T-A-R-T U-P 스타트업 눌리고 1 1을 넣고 다시 열면 이 화면이 뜹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속순차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미터법으로만 바꿔주세요 확인 이 상태에서 내가 베이스가 여기가 2D 기본 제소음이 주석이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옵션에 들어가셔서 화면 표시해서 십자성 크기 그 다음에 제도에서 약간 크기는 3분의 2 선택도 3분의 2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우스 Shift 눌린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객체 스냅 설정 끝점 중간점 중심점 노드 4분점 교차점 연장선 직교 근처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프닝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작